강원 춘천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쳤는데요.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로 확인됐습니다.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더니 맞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.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2명을 그대로 덮칩니다. 차가 돌진한 방향대로 자전거도로 바닥은 뜯겨져나갔고 아직도 기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다쳤고 특히 70대 여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사고를 낸 50대 남성 운전자는 가속 배달을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그런데 이 운전자는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원 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달 추석 연휴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11살 막내 아들을 방에 가둔 뒤 신체적,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경찰은 아동학대와 교통사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차량 제동장치 분석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.